자 지금부터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어떤 입력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출력을 하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간은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되게 쉬운 주제고 웹 개발이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우리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좀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은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것도 애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그건 별로 효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용자의 입력이 있을 때 사용자의 조작이 있을 때 그 조작에 따라서 적당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 좀 더 기능성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어떠한 입력에 영향을 받고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바로 사용자가 어떤 주소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웹사이트가 a.com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패스에다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에 해당되는 라우트가 그 라우트와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익명함수를 컨트롤러를 호출해서 적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저 슬래시 로그인 저거 우리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저렇게 하나의 패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패스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그 패스에 해당되는 서로 다른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이미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사용자가 주입하는 입력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에 있는 로그인, 홈, 토픽 저 부분을 이제 URL에서는 이제 패스라고 부릅니다. 저 패스 부분에 따라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다르게 동작하고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이 토픽이라고 하는 패스가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구현한 건 아니지만 얘는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범위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럼 패스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주지만 그 중에 패스 하나를 딱 놓고 본다면 쟤는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사고를 좀 확장한다면 저 하나의 패스 만약에 우리가 토픽이라고 하는 라우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토픽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쿼리 스트링이라는 건데 쿼리 스트링의 예를 한번 봅시다. 우선 이 토픽이라고 하는 저 패스 뒤에다가 물음표하고 id는 1이라고 하면 우리는 저 토픽이라는 라우터에다가 id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토픽은 저 1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결과를 처리해서 그것을 화면에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2로 접근하면 그 2에 해당되는 결과를 출력하고 3으로 접근하면 3에 해당되는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 토픽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패스로 다른 말로는 하나의 라우터로 우리는 id값을 다르게 주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패스를 통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기존의 기능성을 훨씬 더 섬세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물음표 뒤에 나타나는 저러한 정보를 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url이라고 불러요. http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숫자 3까지 이거 전체를 url이라고 하고 url은 팀 버너스리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이 url에서 요 앞에 있는 http라고 하는 것은 protocol이라고 부릅니다. 즉 웹 페이지를 즉 웹 페이지를 요청하고 받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건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해서 어 그 서버 컴퓨터가 위치하는 주소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opic은 우리가 path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은 그 여러분이 웹 서버를 직접 설치했다면 디렉토리가 path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저 path가 이쪽에 라우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 그리고 나타나는 물음표 뒤에 오는 이러한 정보를 url의 체계에서는 query string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query string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모습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topic이라고 하는 저 route로 전달되고 있는 id의 값들 1, 2, 3을 어떻게 topic이 받아서 알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이 넘어야 될 EA의 산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음 실제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query string에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topic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저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찾아봤자 없어요. 자 저 topic이라고 하는 저 것이 route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제가 query string으로 id 값을 전달을 하니까 이 1에 해당되는 정보인 node.js express easy 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2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저 2에 해당되는 express easy 라는 텍스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이걸 0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javascript easy 라는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저는 하나의 path로 하나의 route로 보시는 것처럼 id 값을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출력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이게 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path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했는데 이제는 같은 path 안에서 query string에 따라서 다른 값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혁신이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별로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뭐 사용자한테 저렇게 id 값을 직접 입력하라고 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만든 코드를 살짝 바꾸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를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면 url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누르면 0번 누르면 1번 누르면 2번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거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즉 쿼리 스트링까지 포함된 링크를 우리가 만들면 우리는 그 쿼리 스트링을 쿼리 스트링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 토픽이 다르게 동작하는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코드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코드가 이렇게 생긴 웹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a 태그에 보면 아이디 값이 0, 1, 2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0을 클릭하면 음 아이디 값이 0인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얘를 클릭하면 아이디 값이 1인 거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우리가 현상을 봤으니까 그 현상의 원인 어떻게 코드를 짰길래 이렇게 되는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